안녕하세요. 대만 지금 사회에서는 지금 뿐만 아니라 대만에서는 빈부 차이가 점점 심해지죠. 대만에 예전에 코로나가 없을 때 대만으로 여행 오시게 되면은 대만 사람들의 직장인들 특히 직장 초년생들의 임금 이걸 보면서 월급 보면서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는데요. 아니 어떻게 저 월급 받고 생활하지 그렇게 했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대만 같은 경우에는 임금 체계가 최근에 임금이 좀 올랐지만 예전에는 한 14, 15년 동안은 임금이 거의 안 올랐습니다. 공무원들도 임금이 그냥 호복만 올랐지 임금이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하는데 빈부 차이는 좀 심합니다. 특히 대만 사회에서는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많죠. 예전에 우리가 제가 대만을 잘 모를 때는 대만은 중소기업이 잘 돼있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직접적으로 제가 비즈니스를 해보니까 중소기업들도 많습니다. 많고 한데 중소기업들 사장님들은 나름 여유가 있죠.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버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대만에는 이제 사회를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은 빈부 차이가 좀 심하게 심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대만에 결혼을 해서 살고 있지만 지금 산지가 한 14, 15년 됐지만은 처음에 와가지고 대만에 제가 깜짝 놀란 게 외제차 왜 이렇게 많지? 아니 벤처, BMW, 폭스바겐, 아우디 뭐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이 사람들은 월급도 났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많지?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때도 제가 비즈니스 할 때니까 와이프하고 결혼하기 전에 좀 사귈 때였는데 그때도 이제 왔다 갔다 했지만 그때 이제 그 결혼하기로 하고 이제 약혼식 하고 난 다음에 와이프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한 다섯 명 만나는데요. 그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대만 사람 젊은 친구들은 월급을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같으면 잘 프라이버시 잘 안 물어보는데 물어보거든요. 월급 이런 거 물어보면은. 제가 이제 비즈니스 하니까 뭐 한 달에 얼마 번다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와 돈 많이 번이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큰 많은 돈도 아닌데. 왜 근데 그 당시에는 뭐 또 제가 경기가 또 좋았으니까. 근데 이게 하게 되면은 대만 사람들은 이게 제가 항상 이 대만의 직장인들은 보통 뭐 산인제 대학 나오더라도 2만 한 7천에서 한 2만 3만원 사이 3만 넘어가게 되면 직장 초년생이면 많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받고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대만 사람들도 그래서 대만 사람들도 재테크에 관심이 많고요. 대만 사람들도 우리 못지않게 창업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뭐 체인샵이죠. 자몽땡이라고 하는데 체인샵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친구 몇 명이 모여서 투자를 해가지고 몇 명은 직장 다니면서 노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가 그걸 맡아서 하고 그 친구는 월급 빼고 남은 이익이 돼서 또 이거 수혜하고 그런 게 대만에서는 이제 흔한데요. 그래서 대만 사람들이 이제 직장인들이 월급이 좀 낮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직장을 안 다니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많죠. 근데 사업도 요즘 뭐 만만치 않죠. 대만 매주장도 만만치 않다 보니까 특별하거나 아니면 특이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제 영상에 올린 것 중에 보게 되면은 창업해가지고 가맹점 박람회 할 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옵니다. 대부분이 보게 되면은 20, 30대입니다. 20, 30대. 우리처럼 나이 든 사람이 오지 않고요. 우리는 또 오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창업 박람회 하게 되면. 근데 거기 보게 되면은 영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대만에 이제 이게 월급이 낮다 보니까 창업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의외로 많죠.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게 또 저한테 구독자분에서 문의하셨는데 석사학위를 가지고 TSMC에 근무를 하는데 TSMC 초봉이 뭐 한 5만원 정도? 우리도 한 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거밖에 안 되냐 하는데 TSMC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는 직원들도 지금 이제 타이난 쪽에도 새로 공장을 또 짓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사람들 인원을 또 많이 모집하죠. 지금 이제 한 1, 2년 사이에 한 8천명 더 이렇게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TSMC 같은 경우에는 대만에서 상징적인 회사입니다. 그리고 신입사원들한테도 스톡옵션이 주는 줄 모르겠는데 예전에 뭐 5년 전에 10년 전에 한 10년간 근무한 사람들은 스톡옵션을 많이 받았어요. 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 삼성에서 삼성이 반도체 사업이 뭡니까 파운더리 반도체 부분에서 이게 TSMC가 1등이다 보니까 우리 삼성에서 이걸 스카우트 하려고 엔지니어들을 개발자들을 스카우트 하려고 왔었는데 그거 이제 얘기 들어보고는 바로 돌아갔습니다. 그 당시에도 TSMC 직원들이 개발자들이 받는 월급이 우리 한 연봉 한 7, 8천 정도? 7, 8 정도 받았는데 삼성에서 한 1억 정도 주게 되면 이제 데려갈 수 있겠지 아니면 1억 5천 주면 데려갈 수 있겠지 했는데 막상 앉아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월급은 한 7, 8천 받는데 이 스톡옵션이 이제 어마무시한 거죠. 스톡옵션을 받게 되면 1년에 연간 한 3, 4, 많은 사람들을 5억씩 받으니까 연봉 이거 5억이면 우리나라 임원 월급이잖아요 당시에. 그러니까 아예 손도 못 대고 갔습니다. 삼성에 돌아가신 이근희 회장도 그걸 보고 스카우트 하려고 엄청 TSMC의 핵심 멤버들을 스카우트 하려고 엄청 왔었습니다. 이게 했었는데 이런 개발자들이 월급이라도 특히 연봉으로 따지게 되면 스톡옵션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삼성에서 아예 그걸 스카우트 하지를 못했습니다. 뭐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이런 회사들은 잘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외면적으로 이 사람들이 월급 얼마 받는 거 이것도 보셔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회사에서 대만 회사에서 스톡옵션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즉 성과금을 월급 이외에 회사에서 성과금을 많이 주니까 그 성과금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보이는 거 TSMC에 입사하는데 석사하기 가지고 입사하는데 우리도 200만밖에 안 줘. 그건 표면적인 거예요. 과연 이게 TSMC 같은 경우는 성과금 제도 잘 되어있기 때문에 스톡옵션을 얼마 주는지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걸 보시게 되면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대만 사회에서는 이렇게 월급도 좋은 회사들은 월급을 또 많이 줘요. 많이 주고 대만 직장인들도 빈부 차이가 심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계속 이제 사업을 하더라도 있는 사람들은 계속 그걸 자본을 가지고 더 좋은 거 더 좋은 지역 이렇게 해서 돈을 벌고 자물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외곽에다가 가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안 되는 거죠. 즉 어느 정도 상권이 있는 데야 되는데 상권이 없는데 아 내 직장 다니면서 좀 부업을 해볼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장사가 될 만한 데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빈 가게 있네 외곽이네 그런 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죠. ITM 자체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대만 사회 내부에서는 빈부 차이가 이걸 쉽게 극복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대만에도 현재 지표상으로는 TSMC라든가 전자업계 이런 부분에서 반도체 부분이라든가 전자업계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호황이라 가지고 괜찮지만 매수업 중에서는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관련 주식들도 많이 이렇게 주가들도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데요. 서점에 가보시게 되면 대만의 사람들도 재테크에 대해서 돈 버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잠시 뒤에 영상 이어가 보여드리겠는데요. 대만에도 서점에 가면 돈 벌려고 하는 그런 관심이 많다 보니까 물론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겠지만 대만에도 서점에 가보게 되면 뭐 돈 버는 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해놓고 특히 이제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죠. 그래서 그런 서점에 그 이렇게 뭡니까 그 책들을 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대만 사람들도 이 돈 버는 데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만 사회는 빈부 차이가 심해지는데 이게 빈부 차이가 이렇게 좁혀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점점점 사회는 또 벌어지고 그리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애들은 뭐 TSMC라든가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월급도 많이 받고 하겠지만 특히 이제 뭐 그런 친구들은 기회겠겠지만 나름대로 이제 좀 실력이 좀 떨어지는 이런 친구들은 그런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꾸 뭐 장사를 하려고 그러고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사람들이 대만에 오셔가지고 창업하는데 자꾸 실패하는 요인들이 이 뭡니까 대만 이런 대안 문화라든가 가격이라든가 대만 직원들의 성향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로케이션이라든가 이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조금 많은 상태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실패가 많은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 드리는 내용은 대만에 이제 빈부 차이가 자꾸 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월급 많이 괜찮은 직장이라 들었는데 왜 월급은 그렇게 작지 않을까 그 뒤에 성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만 사회도 이 뭡니까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쉽지 않은 사회다. 그래서 만약에 대만으로 진출을 하신다든가 하신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미리 조금 공부는 좀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시고 몇 번의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1, 2년의 경험으로 해서 내가 한번 창업해서 살아보겠다. 이거는 엄청 위험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만으로 진출하셔가지고 뭘 해보셔야 되겠다 그러면 조금은 공부는 좀 하고 코칭은 좀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대만에서 이렇게 보이는 빈부 차이 그 다음에 대만에 좋은 직장이라 들었는데 그 친구들은 왜 보이는 월급은 작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요. 시간이 되게 되면 제가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또 이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